김유미씨 맞으시죠? 네 맞아요 반가워요 어때요? 제 무브먼트에 놀란 것 같은데요 오마이갓 무 신디 나니!!! 으흐흐흐흐 김오씨 나 엿보기려고 이러는거야? 김오씨는 별다른 취미 없으세요? 제 취미는요 김오씨 혹시 김오씨 알겠어요? 친구분이 뭔가 되게 비해 보이시던데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? 됐어요 이것도 일종의 유도미씨를 생각하는 제 배려입니다 방식이 좀 이상해도 제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해주세요 김오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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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오씨